오늘 엄청 많이 샀다. 우리 뭐부터 만들어 먹을까? 어, 글쎄. 와, 커피 냄새. 난 크러스트 커피 냄새 맡는 게 제일 좋아. 쓰고 맛도 없는 커피로 왜 맨날 먹는 거야, 크러스트? 맨날 먹다 보면 맛있어. 매직! 뭘 하는데 저렇게 소란스러워? 무슨 마술 공연 같은데? 우와, 마술 공연? 알몬더. 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쇼핑이요. 짜잔, 사라집니다. 이거 완전 신기하다니까. 다들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셨다면, 가난한 마술사에게 몇 푼 보태주시지 않겠습니까? 알몬더, 관람료를 내라는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 캔. 에이, 짠돌이 아저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뭔데, 뭔데? 무슨 마술이야? 여러분, 데려가시죠. 하하하하. 안 돼, 이제 보여. 잘 보인다, 잘 보여. 여러분의 기를 모아, 모아, 모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잔. 하하! 우와, 완전 신기하다! 이야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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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마술사 올란도. 와, 완전 신기해. . 마지막 마술은 동전 마술입니다. 관객 중의 한 분이 절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어디 모자기가 좋으시려나? 거기 상아지 모자 쓰신 분! 자, 수고해 주실 잘생긴 청년에게 박수! 간단해요. 이 동전이 어느 손에 있는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손 안에 동전이 어디로 갈까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펑귀보다 빠른 손! 오, 손님이 진짜 현란해! 자, 동전이 어느 쪽 손에 있을까요? 왼손이다, 왼손! 냄새가 나! 으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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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염... 찾았어! 어, 수염 속에 있었잖아! 예, 그냥 눈 속임이었잖아! 수염 속에 손을 왜 넣는 겁니까? 으악, 죄송해요! 수염 안에서 비둘기 나왔어! 아, 안돼! 어, 수염 안에 마술 도구들을 감춰둔 거였어? 뭐야 저게? 왠지 어설프다했어! 시시하구만! 이것도 쏙! 마술사 조수가 알고 있는데 지가로 훔쳐라요! 뭐? 내 지갑? 어디가? 내 지갑도 없어졌어! 하하하하! 지금까지 올란도였습니다! 도망간다! 어서 잡아야 해! 내 지갑! 지갑은 왜 훔친거야 도대체? 죄송해요 올란도님! 저쪽으로 간다! 어디로 갔지? 뭐야? 감쪽같이 사라졌어?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거야!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오케이! 아이고 죽겠다! 하하하하! 다 돌린 것 같아요! 도둑질은 안된다고 말했을텐데! 잘못했어요! 한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올란도님! 다음 기회 같은건 없어! 넌 해고야! 용서해주세요 올란도님! 생얼비가 없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번만 더 잡히고! 아니 싫은데! 당장 꺼져봐야! 올란도님 미화잉! 한심한 놈같으니! 흠... 그나저나 내 완벽한 트랙을 어떻게 알아차린거지? 혹시 마술능력자인가? 치! 흠... 또 실패야! 한번 틀키고 나니까 집중이 안되잖아! 당장 내일이 마술공연인데 모든게 엉망친창이야! 어떡하다 이러다 망하겠어! 감히 탐정의 지갑을 훔쳐! 마술사 도둑들! 내 손으로 꼭 잡고야 말겠어! 흠... 흠... 그전에 일단 뭘좀 먹어볼까? 아휴 출출하다! 오늘 간식은 뭐가 좋을까? 캣 이것좀 봐봐! 에이스 세장이 조코로 변한다! 얍! 어때 바뀌었지? 바뀌었지? 그대로야 아쏘! 어? 뭐가 잘못된거지? 이건 어때 아쏘? 나 잡았던 비둘기 마술이야! 매직! 무슨 짓이야 캣! 다녀왔습니다! 아! 크레시트! 아까 동전 마술 어떻게 맞춘거야? 동전 마술? 응응! 그 마술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 아 그거! 이 동전이 어디로 갈까요? 샤샤샤! 오른손! 오른손! 휴! 우와! 없어졌다! 어디로 간거지? 캣 귀에서 동전이 짜잔! 어떻게 한거야 크레시트! 나도 가르쳐줘! 나중에! 지금은 일해야하거든! 아 어떻게 한거지? 마술 동전인가? 이리 줘봐 캣! 나 알것 같아! 아냐 너 몰라! 이리 줘보래 너! 뿍! Ổ Dick! 역시 저 녀석 보통내기가 아니었어! 으아악! 아하나나나나나! 흐아.. 거의 다 됐다! 아! 벌써 없 Mossys네! 커피 마시고 마무리해야지? 흑흑anna 음.. 향긋한 커피 냄새 으 oder little 네아! 솜씨가 아주 좋던데 말이야. 내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울란도 최면 마술, 내 조수가 되어라! 와! 우아, 재밌겠다! 이제 이것만 연습하면 나도 마술사! 얼른 올라가서 연습하자, 캔! 도둑 맛술사잖아. 크로스트를 훔치고 있어. 크로스트를 돌려줘. 뭐야. 우리 크로스트 내려가 얼른. 쪼끄만 것들이 귀찮게 구는 건. 올라도 만져. 새로운 조치다. 이제 제대로 된 조치가 생겼어. 크로스트를 어디로 데리고 간거지. 뭐야. 뭐야. 크로스트를 어디로 데리고 간거지. 크로스트 커피 냄새다. 크로스트가 납치당하면서 흘렸나봐. 커피콩을 따라가보자. 아쏘. 더이상 떨어진게 없어. 이제 어떡하지? 어? 이것밖에 크로스트를 찾은 것 같다. 도둑이 여기서 마술공연을 할 건가 본데. 마술공연? 우와. 크로스트도 출연한다. 아무래도 크로스트가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더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돼. 크로스트를 위기에서 구하자 캥. 응. 신사숙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화끈한 마술사 울란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마술을 도와줄 최고의 조수 크로스트. 울란도 매직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재밌겠다. 여러분. 화나오퍼 닭들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완벽한 조수였어. 우와. 우와. 와랴. 와랴. 와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척. 사삭. 요. 하아. 어쩐지 위칸에 숨어있는 거였잖아. 사삭이야 나가자 오빠. 아하하. 방금 그건 조크였습니다 여러분. 에헤. 그걸 준비해야겠군. 으음. 흠. 치. 새로운 조수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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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마술쇼의 하이라이트. 지옥의 탈출 마술입니다. 흠. 흠. 크러스트를 납치해서 조수를 쓰다니. 이제 어떡하지 캔. 흠. 이건 그냥 평범한 탈출 마술이 아닙니다. 이 타이머의 2분이 지나면 칼날이 내려와 줄을 자르게 됩니다. 그럼 줄이 연결된 저 거대 쇠구슬이 상자 위로 콱콱앙. 과연 제 조수가 탈출 마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자를 담근 열쇠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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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크러스트를 빼낼 수 있겠는데? 얼른 구하자 아스. 자. 탈출 마술을 시작합니다. 아. 지금이야. 잠깐. 어라. 이 마술쇼는 무효야. 무효라고. 어떻게 나와 둘이 연습한 탈출 마술을 쳐넣으면 조합할 수 있어. 여긴 무슨 낯적으로 나타난 거야. 너 같은 도둑은 이런 마술을 할 자격이 없어. 그럼 월급이라도 제때 주지 그랬어요. 뭐야. 뭐지. 뮤지컬 같은 마술인가. 이거 색다른데. 변망독한 놈. 버릇을 못 하지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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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이번엔 내 차례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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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모자 마술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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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마술 조수는 바로 나라구나. 으악. 잡았다. 지갑 도둑. 이거다. 이거 노란 말이야. 오셨네요. 너희들 뒤를 미행했지. 캔으로서 타이머 좀 멈춰봐. 아, 맞다. 알겠어. 알쏠. 아, 19초. 아, 뭐야. 타이머 멈출 수 있지가 없어. 스위치 땀은 없어. 봐보지라. 오직 탈출, 탈출만이 살 길이라고. 으악. 도대체 어떤 열쇠야? 이거 잘 안 되는데. 아, 이러다 타는 야겠어. 으악. 이 열쇠도 아냐. 안 열리는데, 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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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됐나. 으악. 으하하하. 내가 멈었는데. 알몬드. 위기의 순간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해 캔. 으악. 열렸다. 치. 우리의 탈출 마술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깨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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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오빠. 사고야 마술이야. 으악.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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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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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탈출했다. 우와. 탈출 마술이다. 나 또 무슨 일 나는 줄 알았네. 말도 안 돼. 저 아마존가 어떻게 성공한 거지. 지금까지 크로스트의 탈출 마술이었습니다. 우와. 탈출 마술 재밌다. 역시 내 조수로 손색없는 녀석이었어. 크로스트가 왜 네 조수야. 같이 감옥에 갈 조수는 여기 있는데. 따뜻한 책임 bolt. 들어와요. 보수는 ecı. 그래. 그가 뭐지? 내년에는